자, 다음 팀 뽑아주시죠! 자,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쇼 믿어, 바다! 쇼 믿어, 바다! 쇼 믿어, 바다! 쇼 믿어, 바다! 우리 마지막 팀이다! 왜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준비하고 싶어! 그 많은 순서 중에서!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 믿어, 바다입니다! 네, 쇼 믿어, 바다입니다! 현곡에 대한 고민이 꽤 많았었어요! 많은 걸 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도 저희가 편곡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수육으로 가는 거죠! 저것은 옥탑방에서 복덕방, 옥탑방에서 복덕방, 링링! 예, 링링! 링링!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루프 괜찮은데? 좋은데요? 어, 방금 좋았어. 형. 떡상 가게. 형, 이번에 조직팀 500만 나올 것 같아. 힙합을 하면 볼 것 같아. 아! 이슈볼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차라리. 한 수 많이 보네? 나 진짜 음악만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음악적으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음악적으로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웃기는 거에 관심이. 너 그럼 막 구명조끼 입고 수경 쓰라고 쓸 수 있어? 힙합으로 가요, 오빠 그냥. 우리만의 힙합 파트를 만드는 거지. 그치, 약간 힙합. 힙합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사를 여기서 가져오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져오지 말자. 새로 쓰자. 이해 되잖아. 이렇게 불 러브다. 이렇게 불 러브다. 내가 진짜 래퍼다. 아니야, 아니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여기! 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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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다! 가! 방금 좋았어, 방금 좋았어. 나도 모르게 플로우가 미친듯이 나왔다, 고. 2021년도 최고의 도전이야. km2